왜 로그인이 안되지 이거 아닌가 아 근데 이거 왔는데 오 됐다 하이라이트 뭐 있었나 이제는 힐러만 내가 힐러를 그래도 힐러를 하면 1인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힐러만 계속 했는데 이제는 힐러말고도 이제는 힐러말고도 다른것도 해봐야되겠어 탱커를 한다던가 딜러는 근데 진짜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에임이 안맞으니까 딜러는 못하겠고 진짜 탱커는 이제 내가 자리아를 좀 잠깐 해봤고 라인아르트는 좀 힘들고 라인아르트가 이제 기술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술을 모르니까 잘 야 위도우미이커 한시간이나 했었네 디바 색깔이 왜이래 이게 낫다 아르리스로 지인하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그엔 od could be 힐러를 하는거 보고 골라야지 who tool to take 고백 저따 그대로 힐러를 먼저 안나와 탱크를 먼저 앉는사람 좀 있어도 어... 힐러 먼저 나오는걸... 못 봤어 나쁘지 않는 조합이다 라인 아르트가 있으면은 좋긴 하겠는데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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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정하게 말하네 경쟁전이라고 하는지 아 뭐야 나 43점이야 언제 이래 떨어졌어 어? 오 이런 나 진짜 떨어졌네 아 그래서 내가 게임 끝냈어 앗 뭐 아 바슨 아 저 파라님 저 파라님 바스티온 좀 잡아주세요 바스티온 파라님밖에 잡을뿐이 없는거 같은데 라인이 안 뚫려서 하하 이거 왜야되가 이거를 하하 아 저조업 깨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를 아아아아아아 어깨에 포탑판 라인 안녕 쉿! 아이씨 아쉽트 놀라겠는데 아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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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오 궁발봉으로 만들었다 저 비가 짜면 더 쉬운거같아서 그 뭐야 아쉽트 저 궁차있어요 아 제발 바스좀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바스좀 죽었으면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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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의 역할을 점령 중이다 죽을 것 같다 하 Electra 하 Electra 아이씨 진짜 빨리 아니 보호막 써도 진짜 빨리 당네 아 나 근데 공술 타이밍을 모르겠어 이거 덤벼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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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바로 공방으로 미친거 아닌가 덤벼붓 아이씨 되지가 않네 뭐하 바스 또..아 두 명 이구나 바스 regulation 와 저걸 어떻게 뜨렀 제작 점점 더 이상의 장면이 도착할 때, 공격이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장면은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도착하여 방향으로 도착합니다. 공격을 도착합니다. 공격을 도착합니다. 공격을 도착합니다. 어우 죽겠다 뭐야 근접공격으로 들어온다 소리가 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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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있다가 공을 쓰고 오.. 불안하게 나갈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서 빨리 잡아요 도수 바스 잘 잡았어요 나이스 아 아깝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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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빈 왕빈 거점 나 라인 진짜 못댔 2단계 나이스 저 죽었어요 봐 저 죽었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 지금 토르비온이랑 라인은 뭐해 저기서 목표를 보챘겠다 아..씨 아 뚫린다 아..씨 나이스 리퍼님이 캐리했다 이번에 진짜 빨리 가려가요 빨리 던젓 아.. 덜 가야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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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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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래도. 보안소.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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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한 칸 찼네. 절차 나 아리.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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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아이씨! 아이씨! 저에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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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RE 아ㅠㅠ조금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아ㅏㅏㅏ bias 안빱 속삭 아니요 저기 보아라고 바로 갈라고 최대한 빨리 한번 뚫어봐요 이거 그냥 공수교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분 안에 뚫어야 되고 저쪽은 4분 21초니까 좀 더 유리해요 저쪽이 지금 아 이거 게임 이길 것 같지가 않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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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라인 부쳤어요 라인이 안다, 맞아 부쳤어요 오케이 바로 가요 오고 박스 있어요 저 죽었어요 자리에 죽었어요 박스 두 명 있네요 네 지금 마지막 공격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유니스턴님 먼저 가지 마시고 같이 들어가요 30초 남았거든요 들어가요 이제 공줄게요 아 아니 저기 잘 한 번 막아봐요 도착 탈ve 15 15 15 15 15 15 경고. 아니요 그 토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기 토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았으네 제가 딜버프 넣어드릴게요 나이스 옆으로 들어와요 조심 옆에 있어요 마스님 옆에 보세요 하스님 옆에 루즈 마스님 옆에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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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여기요 자리 잘 잡았네요 나이스 공격력 증폭 궁 거의 찼어요 이제 이걸 이길 수 있겠네요 아 라이 박스님이었구나 지금 딜 부족한거 같은데 달려가고 있어 저 죽었어요 메리즈 죽었어요 나이스 메리즈 타자 올게요 저 죽었어요 저 죽어요 제이후 저 죽었어요 아 아 GG 바스티언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다 죽어라 죽어라 사과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다시 44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 올라오는건가 뭐야 딱 44네 다행이다 그래도